A랑 B가 당일날 이삿짐 싸들고 302호 앞에서 만남 어? 안녕하세요? 301호 사시나봐요? 어? 아니요 저 302호 샀는데요? 저희 집이 302호인데요? 무슨 말이세요? 저희 여기 집주인이 계약서 써져가지고 저기 왔는데? 어? 잠깐만요 저도 있는데? 저도 여기 302호 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벌인가요? 근데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한 방법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된 일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이 떠들던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만약에 이 관점으로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빈살만 보세요 돈이 전세계 재벌 순위 매길 때 재벌 순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냐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사실 못 가치면 그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근면함 혹은 경제관념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쟁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요?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잘잘못을 따지려면 누구를 따져야 됩니까? 늘 등장하는 세계사의 가장 거대한 빌런 영국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모든 원중은 영국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거 얘기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뭐 간단하게 반복해 볼까요? 영국이 이중계약을 합니다 자 A한테 갑니다 A총각 우리 302호 들어와서 사러 우리 거기 깔끔하게 잘해놨어 아 감사합니다 B한테 가 B총각 우리 302호 깔끔하게 잘해놨어 우리 집 와서 사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해 A랑 B가 당일날 이삿짐 싸들고 302호 앞에서 만남 어 안녕하세요 301호 사셨나봐요 어 아니요 저 302호 샀는데요 어 저희 집이 302호인데요 무슨 말이세요 저희 여기 집주인이 계약서 써져가지고 저기 왔는데 어 잠깐만요 저도 있는데 저도 여기 302호 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1차 세계대선 때 투 아라빈 니네 오스만 투르크 까면 그 팔레스타인의 나라 건설해줌 그 다음에 유대인한테 니네 오스만 투르크 까면 팔레스타인의 니네 나라 건설해줌 근데 이 두 계약이 하다못해 아 되게 이거 한 다음에 시간이 엄청 흘러가지고 까먹어서 이걸 또 했나? 아니요 불과 2년차 2년 사이에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아라빈들은 원래 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 여기서 독립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두 민족들이 이 오스만 투르크를 무너뜨리는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라빈들은 실제 어떤 그런 군사력을 제공했고 유대인들은 돈을 제공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까발려진 거죠 알고보니 이중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아라빈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더 좀 더 똑똑하고 국제정치를 잘 이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여러가지 공작들 작업들을 잘해가지고 1948년에 결국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때 유엔은 뭐 했냐고 이중계약 때문에 막 이제 혼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돼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뭘 떠올려요 1차 세계대전 때 이 약속을 떠올리는 거지 아 그래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막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를 시작함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응 니네 모임 이러면서 갑자기 막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똥 누가 치워야 돼 영국이 치워야 돼 근데 영국이 어떻게 갑자기 영국이 유엔을 콜해 아 유엔 형님 그 분쟁 해결은 형님 목 아닙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유엔한테 떠맡깁니다 그럼 유엔이 어떻게 실제로 또 그걸 해결해줘요 어떻게 해결해주냐 야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래 니네 공평하게 5대5 갈라먹어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비율이 3%일 때 유대인 비율이 3%인데 땅을 5대5 갈라먹어 그렇게 한 거죠 팔레스타인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정치도 잘하고 돈도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5대5가 맞았어 근데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슬금슬금슬금슬금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어떻게 돼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랑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서 점점 더 갈라져서 점점 더 밀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자지구 보면은 여러분 거기 지도 보면은 가자지구 땅 크기가 지금 제가 있는 세종시만 해요 세종시 진짜 작아요 차로 한 바퀴 도는데 30분 안 걸려요 근데 이 가자지구 안에 인구가 200만인가 300만인가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쫓겨가지고 밀려서 거기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이제 가자지구에서 가장 유력한 정당이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 아니라 정식 정당인데 그 군사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데야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여기서 이제 가자지구 안에서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어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죽어봐라 그래서 팍 쏘아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팔레스타인 욕을 할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 욕을 할 때도 아니고 누굴 욕해야 돼 얘네 요 놈들이 욕해야 돼 불과 그 분쟁 얘네가 그 처음에 이 두 약속을 했을 때가 내가 기억하기로 1917년인가 1916년인가 그래 그럼 불과 100년도 안 날 사건이야 그러면 얘네가 똥 치워야지 근데 국제사회에서 영국에게 본격적인 비난을 가하는 언론 국가 없음 왜 얘네가 끝발세니까 이게 참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참 진짜 세상에 세상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구나 힘 있고 돈 있으면 결국 이런 악행들도 정당화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정의와 공평을 흐르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우리한테 정말 그런 힘이나 결정권이 생긴다면 마땅히 영국에게 책임도 물어야 되겠고 정말 말도 안 하는 사건이지 이건 진짜 사실 이거 설명은요 제가 잘한다기보다 출처 간다효 이다지 선생님 이거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뭐 잘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엠마 독서 정의 해 seva 강 학습 학습